정신이 마지막까지는 앞으로 있었어요. 그래서 정신이 인생하지 않을까. 정신이 있었어요, 정신이? 네. 정신 화이팅! 자, 이제 집계가 마감이 됐으니깐요.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금 이 봉투 안에 마감이 돼서 바로 들어왔습니다. 한번 제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팀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발표해드리겠습니다. 2010 MBC 가요대재전. 요즘 팀은 과연 백팀의 승리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백팀 성공하셨네요. 네, 백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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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팀이었습니다. 네, 발팀. 백팀의 승리입니다. 백팀의 승리입니다. 백팀의 승리입니다. 네. 이렇게 사실은 백팀이었지만 여기 나온 모든 우리 가시 분들이 온 산에 우리나라 가요대가 아주 멋있게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분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오늘 백팀 투표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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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같이 인사하죠. 시청자 여러분, 최고! 많이 받으세요! 퇴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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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기!